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이번엔 여러분 물건 치우는 소리야 부어리스트 장영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들어갈 수 없는 곳보다 사실 더 낮은 곳이에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이 집도 지방식으로 체육을 지지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밥을 부껴봐요 앞으로는 헷갓게 생겨가 있네요 고수고수하게 고수고수하게 빨리 먹고 있는 먹이 부어먹는 거 맛있죠? 양일이네요 양일이를 물기에 가득 채워서 살을 세워주겠습니다 오, 햇빵 햇빵이 치는 것 같아요 와, 신나게 진짜 신나게 하죠 오, 햇빵 오, 햇빵 오, 햇빵 진짜 신나게 하죠 앉자 안녕 안녕 오, 여러분 안녕 오, 안녕 오, 안녕 오, 안녕 오, 안녕 오, 안녕 오, 오케이 이삿만 오, понимаю 조금 참 zrobida 일어 오, 천천히 years 수소와 알을 담고 있습니다. 생님들은 알을 낳기 전에 많은 양의 먹이를 먹고 에너지를 충분히 유축한 다음에 알을 붓는 기간에는 먹이를 거의 먹어야 합니다. 보시면 더욱 빠르게 양을 흘리는 생선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생선을 빠르게 훔치지 않고 꾹꾹꾹 삽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생선을 빠르게 훔치지 않고 꾹꾹꾹 삽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우리야 오 미치 무서워 오 안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쥐야 이게 oh 오 오 오 아 아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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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